내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뭔 줄 알아? 셀카 찍기다? 근데 오늘은 안 찍었어 왜? 왜냐면 피부가 잘 표면 같거든 보여? 보여? 깃발? 어떤 놈이 내 얼굴에 깃발을 꽂고 갔네 흠 이런 건 포토샵으로도 안 돼 그럼 그냥 얼굴을 지워버려야 돼 짠! 어쨌든 이니스프리 언니가 한번 들어와서 보고 가세요 라고 말해서 사봤어 모공 속 노폐물까지 닦아주는 비자 트러블 스킨이야 촥촥 아! 개운해 더러워 그리고 이건 피부 고민을 진정시켜주는 비자 시카 밥 촥촥 오! 오! 근데 왜 쓱싹 뷰어야? 쓱 닦아내고 쓱 바르면 싹 하고 스며드니까 쓱 그리고 싹 오! 쓱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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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하하하하 돌려내! 하하하하 돌려내라고! 그리고 나도 쓱싹 어디 갔어? 내뒀어! 내 눈썹! 쪼 ㅇㅇ ㄴㅇ ㅇㅇ 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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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